25만 3천 8백 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수젠택입니다. 수젠택 은 는 동사는 bt-it-nt 융합기술 기반 국내 유일의 레브 poct 홈테스트 영역의 진단 플랫폼과 혁신적인 제품을 라인업하여 개발 판매하는 체외진단 전문회사로 19년 5월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함 동사의 다중 면역 블롯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알러지 자가 면역 치매 검사 등 다양한 제품 개발 및 사업화 진행 중인 매출 구성은 제품 99.96% 상품 매출 0.04% 용역 매출 0.01%로 이루어져 있음 기업 개요 대시 체외 진단용 제품 원료 보조 시약 개발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etri로부터 기술 이전과 etri 홀딩스의 지분 참여로 설립된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 특구 제28호 연구소 기업 대시 면역화학 기반의 개인 맞춤형 poct 시스템과 관련된 기술 및 제품 개발로 개인에게 특화된 검사나 모니터링을 통해 개인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함 대시 프로페셔널 poct 제품으로는 임신 테스트와 배란 테스트 제품임 이는 일반 소비자가 스스로 검사할 수 있는 제품으로 당사의 캐시카우 역할 담당 재무 대시 임신 슬래시 배란 테스트기 전문가용 pcot 제품 등의 바이오 사업 호조와 분석 장비를 중심으로 한 기기 사업 부문 성장으로 전년 대비 외형 확대 대시 의원가 유래 상승과 판관비 부담 가중으로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하락하였으며 금융 수지 및 기타 수지 저하에 따라 법인세 부담 완화에도 순이익률 하락 대시 독감과 코로나 동시 진단 제품 출시와 여성 호르몬 진단 헬스케어 플랫폼의 미국 fda 허가 알러지 진단 검사 정비의 유럽연합 인증 획득 등에 따라 외형 성장 및 수익 상승 기대 2023년 6월 8일 기준 개장 전 수젠택의 시가총액은 1369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수젠택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686위입니다. 수젠택의 상장 주식수는 1632만 2989주입니다. 수젠택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수젠택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38.6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6.2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63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848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2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787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04배 8,05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79%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간은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25번지억원, 348억원, 250억원입니다. 단기 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 순이익 수치를 보면 –411억원, 362억원, 267억원입니다. 수젠택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3번지 28%이고 유보율은 1629.51%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15.60이며 전일 대비해서 0.00-0.0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잠시 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